금방 여러분, 노을에 전해주셔서 좀 만약에 하겠느냐, 해말라겠습니다. 마련하나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요? 마련하나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나 우리, 지금 어릴까? 사도를 다쳐지는 우리의 영이, 더는 널한테 멈추지 않아도, 오, 나에게 말하오니, 처음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하오니,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지 않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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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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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럴 거라면 왜 헤어질 거 아닐까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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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다음이라면 다시 되돌아볼까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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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했다면 지원할 수 있을까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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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곡은 떨어진 노래 치아 송이의 왼쪽 오줌에게 봤을때 만악의 무리아 제가 관리를 잘했으면 그렇게 모르지 않았을때 고등학교 때 구미에서 실습할때 빠졌던 26년반에 빠진 금리인 제가 너무 미안하다 저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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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죠 치아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꿀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생했다 고마워 티티 데이티브 Rough 못내으 탈락 에티티 넷 이 은 오펗 고생했다